자 이번 시간은 교재 470페이지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양가로 1번에 보면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는게 아니라 둔다 되어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 위원회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양가로 3번 임기를 보면은 임기는 2년입니다. 원칙 2년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공무원은 2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9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법 이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의 한국부동산원의 그래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2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공사사장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했죠. 한국부동산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자체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인데 동그라미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나머지 임기는 거의 다 2년인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은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연임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조정의 신청 등인데 1번 차임 또는 보정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 분쟁당사자는 해당 주택소재지 지역을 권한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처리기간입니다. 60일 이내 처리해야 됩니다. 원칙.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30일 범인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조정의 성립인데요. 동그라미 2번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4일. 14일 이내에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냐 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됐습니다. 14일로. 옛날에 7일이었죠. 지금 14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주택임차권의 성계입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성계되는 것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성계한다.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한다. 475페이지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보호됩니다. 뒤에 나오는 상가금을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계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는 사실혼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만약에 두 명만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은 다른 곳에서 즉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만 살고 있다가 임차인 사망을 하게 되면 이촌 이내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 같은 분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2분의 1이 상속된다면 과연 누가 모시려고 할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재결했는데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남은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다만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한 달 안에 주인한테 도저히 여기는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계속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 보정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6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 양가로 1번, 2번 적용 대상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만 보호됩니다.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 심의 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다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있습니다. 기역의 대항력 예를 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의 9억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는데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것 권리금 해수기회 보호되는 것 이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험에 법제 10조 8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하는 것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9일부터 법제 10조 9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가 있습니다. 즉,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금 림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경우도 권장할 수 있는 것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표준대계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표준대계를 권한다. 즉, 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금 림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학력,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적용하면 임시 특례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임시 표준 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영덕 대계 대신에 임시 표준 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임시 특례가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에도 세입자 내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6페이지 동그라미 3번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이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9억입니다. 9억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미력재권역은 아닌데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과미력재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종시, 파주시, 화성입니다. 세파화입니다.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이 3개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금액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되고요. 양가로 4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었죠.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77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월 전,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그런데 상가는 6개월 전부터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임대차 기간이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해야 되고요. 또 묵시적 갱신도 이 사이에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1개월 전까지 상가는 계약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47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3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차임액입니다. 석 달 월세액입니다. 연속해서 연체할 필요 없고요. 만약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8페이지 2번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합의하여인데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보상을 제공해야 되고 보상을 공탁한 경우 하면 X입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동의받아 하면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중대한 과실 3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갱신 거절 사유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착오로 치수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7번 이게 7번에 이게 논란의 예지가 되는데 7번에 니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조금 논란의 예지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얼마나 노후 되어야 하는지 또 얼마나 훼손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야 되는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툼의 예지가 있죠. 이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기업 같은 것은 분쟁 생길 여지가 없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절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갱신 요구권의 최장기간은 최초 임대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인데 따라서 1년 계약했다면 1년 지나고 나면 또 1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10년간 계속 연장할 수 있고요. 연장할 때마다 최대 5%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아예 계약기간을 6년으로 했다면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년에서 또 연장하면 6년, 12년이 되어버리죠.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년 계약체결했으면 한 번 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3년 계약체결했다면 3번 갱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9년간 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체결했다면 10년간 가능하죠. 1년 지날 때마다 계속 갱신 요구하면 됩니다. 양가로 4번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인데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안 하면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이 되고요. 법정갱신 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갱신 요구했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잖아요. 5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또 5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전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해지 통과하면 3개월이 지나면 혈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또다시 임차인은 해지 통과 못하고요. 계약 기간 동안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9페이지 대학력인데 주택의 대학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는데 상가는 이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79페이지 5번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주택은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주택은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에서 받아도 되죠.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480페이지 그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하면 2200만원 과미력재권역은 5500만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19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인 경우에는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기타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인데 실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광역시가 과미력재권이 과미력재권이기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광역시가 그냥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이 광역시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지역에 해당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1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 자, 그 다음에 482페이지 상가임대차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3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거기에 위에서 4번째 줄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4페이지 484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청구권인데 차임 등의 정감청구도 정액 5%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최대 5%만 정액 가능하고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월차임 전환율 이거는 주택하고 다르죠. 월차임 전환율은 1알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0.5%죠. 0.5% 곱하기 4.5배 또는 1알 2푼 이미 12%입니다. 이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1알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강행규정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주에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